학과정까지만 해도 얘들이 뭐야 세븐친 17만원 아니고 이러고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지금 아 진짜 멋있다 잘한다 노래 춤 좋아 팔 아프겠다 뭐 이런 분들 많이 감사합니다 팔 아프겠다 굉장히 많은데 안무 누가 짠 거네요 안무는 누가 짠 거냐고 있습니다 안무는 또 저랑 또 안무가 형이랑 같이 토마스 라이브 쩐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원히 잘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 네 그렇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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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워서 왜 이렇게 뛰게 됐지? 저는 접속불량이 일어나서 조건 좀 치우세요 아 진짜요? 1, 2, 3 안 터져요 떨지마 떨지마 갈게요 팔꿈과 맞지? 네 가겠습니다 가위 굿! 자 이쪽 하나, 둘, 셋, 하나 하나, 둘, 셋, 빵! 하나, 둘, 셋, 빵! 자 켜둘게요 하나, 둘, 셋, 빵! 하나, 둘, 셋, 빵! 하나, 셋, 빵! 나이스~! 미쳤다 미쳤다 내가 죽였어 호랑이 있어 준비됐어? 호랑이 있어 준비됐어? 호랑이 있어 되게 앉아있어 어 좋아 호시 와 죽었다 호시 형 숨지 마 쥐로 살기 쥐랑 살기 전 지금 쥐가 됐네요 잠깐 두 시간 쥐로 사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? 그럼 좀 빨리빨리 다녀야겠다 경찰 여기 있나? 넌 왜 여기 있어 제가 무슨 소리야? 종임형 가자 찾자 이것만 먹고 바로 갈게요 넌 왜 여기 있어 제가 무슨 소리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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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민규야 민규야 아 진짜 웃겨 아니 이 형은 봄브로우 왜 나타나는 거야 너무 아쉽겠다 아 가자 아 목이 마르네 물 없나? 나이스 아 목마른데 아 아 아 목말라 아 물이 없나? 아 이거 왜 아 잠시만 잠시만 아 잠깐만 아 목이 좀 마른데 물 없나? 아 목이 마른데 물 없나? 없네 아 생일 축하한다 아 사랑해 아 승강 생일 축하한다 원우 형이 나오네 나 진짜 생일 축하한다는 거야 아 알겠다는 거야 오참아 나 진짜 나 진짜 몰라 나 축하해 진짜 해줘야 돼 나 모르겠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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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어스 와우스 와우스 와우 여어스 예어스 예어스 하피리빨리 아 아 아 아 진짜? 아까 저는 면도 못 해가지고 다시 못 벗어야 됐거든 아 여러분 진작할게요 사랑해요 어딜 가 가지마 어떻게 좀 사줄까 안 사줄까 갖고 싶은게 뭔데 말해봐 사할게 울트라 진짜로 갖고싶어? 울트라? 너 근데 폰 바꾼지 얼마 안됐잖아 울트라 뭐야 휴대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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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너 폰 바꿔도 너 폰 못하고 이것도 쓰고 그것도 쓰고 야 말해봐 사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 차 차 사줄게 어 오 야 이거 말 잘못 말투가 왜 이렇게 어떻게 지른거야 아 사실 저 아시죠 저희 매 좀 바빠요 요즘 진짜 그래서 네가 제일 안 벗기잖아 그런가 형이 제일 진짜 네가 나를 그래도 지금 그만하세요 아이 둘이 그만하시라구요 어 둘이 50분 100분나 응 알았어 여러분 그만하세요 이제 아 아니 둘 패턴이 너무 눈이 아파 둘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둘이 오 오 오 어 어지렀어 어지렀어 어 여러분 지금까지 ting 오늘 오늘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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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나를 어디서 아 아 꼼에서 자주 만나네요 그러니깐요 조금... 도겸은 한 발을 보여주세요 네, 알았어요 D.K D.K 또 한 발을 보여줬어요 너무 재미있네요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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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웃자고 말해 아 진짜 웃자고.. ㅋㅋㅋㅋ ㅋㅋㅋㅋ 다음은 우지국으로 갑시다 우지국 우지이산 네 이 노래는 피의자의 소식입니다. 이 노래는 피의자의 소식입니다. 이 노래는 피의자의 소식입니다. 단순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강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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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컬팀이면 신화 안가? 그러게. 나를 안 불러주지? 나도 보컬팀인데 진짜 까먹은 것 같아요. 형 그거 하면서 나와요. 가봐야 되는 거 아냐? 뒷다를 내고 오세요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미안해요. 트레저 오해 나 지금 취한 것 같아 지금 오늘은 아사이쿤 간바떼 김민규가 베이스톡이 옵니다. 안녕하세요. 민규 형이 심심했대요. 지금 민규 벗고 있었냐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네 그럼 무선 말 하지 마십시오. 여러분 뒤에 귀신 없습니다.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고요. 뒤에 누가 있냐고요? 뭔 소리야. 그런 것만 하지 마. 응? 뒤에 누가 있다고? 뭔 소리지? 그럼.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진짜. 정한 오빠 등 뒤에 누구? 아 여기 제가 소개할게요. 이 친구는 저랑 같이 천사 천상계에서 내려온 어 제 천사 친구예요. 보이시나요? 인사해. 인사해. 제가 또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.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줄게요. 제가 핸드폰 바꿨다고 했잖아요. 은행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제 다 이쪽 핸드폰에 있어야 되니까 했는데 공인인증서가 다 만료가 돼. 아무튼 뭐 끝난 거야. 아 다시 공인인증서를 받고 있는데 막 안 돼. 자꾸 본인인증이 안 되고 내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안 되는 거야. 어제 은행 4시에 닫잖아요.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가가지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다가 이제 띵동 돼가지고 아 제가 이 공인인증서가 끝나가지고 다시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어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집에서 혼자 하는데 본인인증이 잘 안 돼서 아 네 그러면 여기 앞에서 하셨던 거 해보시라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서 자기가 그 직원분이 고쳐주시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캐럿데이 그 이제 은행 직원분 내가 이렇게 딱 했는데 딱 막 캤어 막 근데 갑자기 되는 거야? 이렇게 해서 하OLD 오... 되네요? 그럴 때는 또 앞에서 은행에 하고 또 웃고 그러면 leurs 하겠습니다. 또 그런 것들 음식점 같은 데에서도 시킨 게 안 보였나 없었나 이랬었어. 그래가지고 아 됐지 underwear 삼겹살을 시켰는데 삼겹살을 시켰는데 까지 했는데 갑자기 삼겹살이 보인거야 찾은거지 삼겹살을 시켰는데 여기 있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끊고 막 이런 일들이 막 항상 꼭 없을땐 막 찾고 안되고 이러다가 항상 막 전화하거나 직접 가면 다 된다니까 배달 시켰을때도 아 너무 많아 그래서 딱 전화했는데 여보세요 혹시 어디어디어디인데요 배달을 시켰는데 띠리리리 지금 왔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또 끊고 이런거 되게 많아요 Barcelona 말씀PS weeks 아 이랩 infections 여기서 여러분 YOURawat에 닭학교 집에 들리еш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